오즈의 마법사 돌아온 도로시 여러분의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무지개 너머 저편 에메란드 시티에 당진 최대의 위기 이 마법 세계를 구할 사람은 단 한 명 도로시 네가 도로시였어? 생각보다 쪼끔하네 원작 탄생 115주년 기념 대작 오즈에 다시 오다니 상상을 뛰어넘는 오즈의 모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위험천만한 대모험 괜찮아 부엉아? 굵은 가시가 뒤쪽 허벅지랑 엉덩이에 박혀서 미안 이런 말까진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늘배에 올라타거라 넌 나 알고 있어 내가 나라? 나 났다! 프로 전진! work with me I work with you 도토 나는 도로시의 마트만 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돼 오즈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겨울왕국 라푼젤 제작진의 판타지 뮤지컬 애니메이션 도로시! 네 용건만 말할게 지금 오즈가 위험하니까 네가 빨리 좀 모아줘 신비한 마법과 거대한 판타지 세상 세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감동 대작이 온다 내가 필요하면 무지개 다리를 다시 띄워줘 음악감독 바칼린 뮤지컬 디바 바다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OST 오즈의 마법사 돌아온 도로시 비약이 배심원단 뭐라는 거야? 뿅뿅뿅뿅뿅 2월 12일 대개봉 2월 12일 대개봉